플렉스 래퍼 플렉스 래퍼 플렉스 래퍼 플렉스 래퍼 안녕하세요. 크라디아 대표 김현주입니다. 11월 말 출시 예정인 노트북 쿨러 플렉스 래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렉스 래퍼는 무릎에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개념의 쿨러입니다. 또한 220mm 대형 펜에도 불구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져 노트북과 함께 가방에 넣어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플렉스 래퍼의 사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판을 살짝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이 판이 올라오고요. 그 각도대로 그대로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낮은 각도로 쿨러 패드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땡겨주시고 밑 위에 판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겨주시면 닫힌 상태로 휴대하기 편리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각도로 스탠드로 쓰기를 원하실 때는 똑같이 밀어주시고 눌러주시고 살짝 당겼다가 다시 밀어주시면 높은 각도의 스탠드 모드가 됩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는 역순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살짝 밀어주신 후 떨어지면 앞으로 당겨주시면 닫힌 상태로 휴대하기 편리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손쉬운 정비를 위해서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쪽을 잡고 살짝 눌러주시면 위에 판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거나 펜을 정비하신 후에 다시 이 밑에 고정축을 맨 밑에 홈에다 끼우시고 살짝 눌러서 끼워넣으시면 다시 본 상태로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됩니다. 고춧가루